우리가 뒷코스인데, 우리가 부부조 포선방식으로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파이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다 안해, 돌이 많이 안해. 아, 미안합니다. 아, 공 하나 갖고 온다고? 공 하나만 가지고. 딱 두 번으로. 너무 좋아. 잘기껄로 할거야. 자, 다음. 그림하고 계속 들고. 예스, 예스. 예스, 예스. 같이 한당할게요. 윤충호 프로님 패밀리. 네 Holley.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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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반실 kunnen pleasuredbek 가면 is there... 여기 한번 끄어놨다가 정상만큼 가서. 지금, 녹화 되어갔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3타 여기 시어보다 안 되네 이제 융충호 2타 2타 3타 지금 3타 차이구만 코치기 어디? 코치기 안 되는가? 아니야 농담 거의 붙였습니다 나이스 이제 들어가면 한타로 이깁니다 공 꺼내주고 공 꺼내주고 밥은 100원짜리 내기라도 해야되는데 융타 공 꺼내주고 공 꺼내주고 곱땡 자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내가 할게 자 또 이번 홀 42m 홀입니다 오 요번에 옵이 근적을 했었는데 좀 짧았어요 5 5 더 으 아 자 으로 못먹고 해야 되요 그러세요 아 드디어 어 어 넣어야 되는데 어 어 주세요 비겼습니다 2 2번 홀 파츠리는 비겼습니다 3번 홀 40m 역시 파츠리 입니다 아 아 아 어 여성 대표가 드라이버에서 돼고 있습니다 오마이 갓 여기서 예상치 않는 어이가 아 совершimo вам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4타차 5비니까 플러스 2 해가지고 어 나이스 어프로치 어 굿잡 에 아저씨 괜찮ать 차를 놓쳤습니다 아 여기는 어 5비가 났기 때문에 자네가 포티를 해야되고 제가 내가 해야되고 그래서 또 초타차는 그대로 유지되네 파3 파4 뒷코스에 4번째 홀입니다 62m 파4 윤태멜리 드라이버 샷입니다 굿샷 패우웨이 중간을 잘 치셨습니다 정패밀리 역시 잘 치셨습니다 패우웨이를 지켰습니다 정패밀리 먼저 색감샷을 합니다 아 연패밀리가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꿈도 야무집니다 아깝게 콜콜을 살짝 지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두 분 다 버디를 놓치고 파워 버팅입니다 이번에도 두팀 파입니다 사진 말고 빌려서 쓰다가 하하 네 이제 다섯 번째 홀에 60m 파4입니다 정패밀리 시탭 아이고 오비는 아닙니다만 그거 왜 그러지? 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나, 그렇게 신라해서 못 쳐. 신라 그러면 안 되지. 난 꼭 안 신라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집시나 성장해줍니다. 자, 윤씨 패밀리. 예,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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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보면 저 사람이 뒤샷 해야 되잖아. 예, 굿샷. 예, 굿샷. 드라이버를 사서 누가 할 것이냐. 암마, 암마, 암마. 이제 알았네. 어, 그게. 그럼 우리는 누가 하는 거야? 아니, 다음 사람 해야지. 넌 사람 다음에. 넌 사람, 다음 사람이 드라이버샷. 이게 돌아가면서 가니까. 그게 둘이. 둘이. 어, 어, 어. 나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줄 알아봐.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저기 하고 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다음은 70m 파포. 6번 홀입니다. 자, 윤프로입니다. 70m 파포. 예, 예. 예, 역시. 예, 역시. 예, 약간. 아, 좌측하다. 페어웨이 중심으로. 어. 잘 보냈습니다. 윤프로 이어서. 정프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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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럭키하게. 예. 예,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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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정프로. 이번바다. 예. 예, 굿샷.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볼게. 예, 다른 사람. 이어서. 윤프로. 아, 야. 빗땅 쳐서 이만큼만 가세요. 잘 붙이셨습니다. 아깝게 홀컵 직전에 섰습니다. 자, 일곱번째 홀. 자, 일곱번째 홀. 자, 일곱번째 홀. 자, 일곱번째 홀. 파3 40m 7번홀입니다. 굿샷. 여성과 남성의 대결입니다. 자, 드라이버 샷에 여성과 남성의 대결. 정프로. 남자 체면 좀 세워주세요. 오, 예스. 굿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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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프로. 100가지 샷. 좀 짧았습니다. 정프로가 이번 홀을 이길 최적의 센스인데. 아, 거의 같은 글에 지금 와 있습니다. 포토싸움입니다. 포토싸움. 자네가 또 티샷 해야돼. 포토싸움. 하하하하. 전략적으로 정프로가 포토를 뺐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일곱번째 홀. 40m 파3. 윤패밀리. 아, 좋습니다. 거의 그린 가까이. 다행이다. 좀 더 넣으셔야죠. 붙였습니다. 정프로. 다음에 노멀인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실망한데요. 실망이에요. 어? 오 오 오 오 오오 아까 폴대를 맞고 야 불은 약간 운이 없었습니다 자 2분 부팅 각각 넣으면 2분입니다. 자 이번 홀은 비겠습니다. 자 이제 D코스 마지막 홀 9번 홀 우리 한번 안와서 솟아보니까 그때 와서 조금 먹고 그때까지는 이제 뭐 이것만 줄여가지 말고 삼포 겸에 하면서 밥도 먹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자 파이브 102메터 약간 끝에 가서 좌측으로 도그레고 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윤프로 먼저 정 패밀리 드라이버 샷입니다. 자 팝 바로 치세요. 파 파이브 자 마지막 멋진 샷을 기대합니다. 오 기대에 맞게 잘 센터를 잘 지켰습니다. 많이 안가져. 역시 이어서 윤프로 드라이버 샷입니다. 아 소리는 아 소리도 좋고 거리도 잘 같습니다. 예 세칸산 정프로 세칸산입니다. 약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아 정 패밀리 삼타 아 안팔 아 아 아 아 예 용패밀리 자, 골! 골 갑니다! 예, 잘 쪘습니다. 아, 승 프로! 윤페밀리, 윤프로 3타차입니다. 오늘 노래 보고 있습니다. 아, 온 살짝 지나가는 볼입니다. 그린을 살짝 지나가는 볼입니다. 아울러 정패밀리도 온그린을... 아이고,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퍼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리 갖다 놨습니다. 아... 윤페밀리는 파입니다. 예, 역시 파... 아, 이렇게 해서... 포섬으로... 예, 정답게 포섬게이머... 포섬게이머...